왠만한 국민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양상훈 주필이 언론에서 언급한 사람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양상훈 주필이 상상을 초월한 일이라고 여러분들 언급했던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누구든지 예측 가능한 그런 언론 칼럼에서 언급한 인물들이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현재 민주당 의원 최강욱 변호사 지금 민주당 의원 김남국 변호사 전 민주당 의원입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죠 3인방이죠 이분들이 이번에 철음해의 한 10여 명을 위성된 구성된 멤버로서 검수완박 법안 검찰 수사건 완전 박탈에서도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3인방입니다 3인방이 어떻게 당선되었는지 천하가 다 아는 일인데 그게 어떻게 양상훈 칼럼에서는 초현실적 상액서들 시대인가 이렇게 제가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 다 알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 좀 문제가 있게 당선됐구나 누구든지 여러분 다 알 수 있는 일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자 현 민주당 의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 울산경찰청장이죠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상당히 깊숙이 관여한 인물입니다 공소창에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선거개입 의혹 관련 인물들이 기소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황운하 대전중구에 여러분들 출마했던 그래서 국회의원 빻지를 단 분은 모든 관내 사전투표에 다 승리를 거둡니다 83대 제로입니다 황운하 대전중구 4.15 총선 결과는 사전투표 승률이 단 한 것도 미래통합당 후보가 못 이깁니다 모든 투표에 다 승리를 거둔 겁니다 83대 제로입니다 투표소 개수가 82개 관외 사전투표 1개를 합치게 되면 83개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83대 제로입니다 동전 83개를 던져간 모든 것이 안면이 나올 확률이거나 뒷면이 나올 확률입니다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4.15 총선 여러분들 황운하 후보가 출마했던 대전중구 사례를 보시기 바랍니다 100% 부정승가한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이것이 2020년도 4.15 총선 대전광역시 중구 중구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입니다 황운하 후보는 당일투표가 정상이기 때문에 모든 여러분들 중구의 여러분들 동에서 17개 동이 있습니다 17개 동 82개 투표소가 있습니다 모든 투표소에 다 7에서 14%의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동에 따라 좀 다르지만 7에서 14%의 사전투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밀어준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이 은근 후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10% 내외를 여러분들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83개 관외사전투표율 82개 그리고 관외사전투표소 1개 관내사전투표 82개를 합쳐서 83군데에서 다 미래통합당의 유력한 후보였던 이 은근 후보는 다 사전투표에서 다 조작으로 패배합니다 당일투표가 정상이기 때문에 관내사전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13에 이런 분포가 되니까 거의 11% 내외를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좌우대칭이 된 그런 그래프가 그려진 겁니다 100%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모든 투표소 레벨을 동일 조작률 적용해 가지고 황노 후보는 한 11% 정도 밀어준 것 같고 이 은근 후보는 한 11% 정도 빼앗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22% 정도 사전투표 총수에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는 거면 우리는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데이터를 보는 것만으로 대략적으로 플러스 11% 조작 마이너스 11%를 조작했구나 그걸 검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대단한 그런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공식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딱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그냥 아하 이 사람들이 한 22% 정도 조작했구나 이걸 딱 알 수가 있는 거죠 점쟁이가 아니고 여러분 딱 아는 겁니다 이렇게 중앙선거관에 공식 데이터를 발표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을 하고 당일투표 득표율을 딱 빼보게 되면 아 이 사람들이 대충 한 22% 플러스 11 마이너스 11% 정도 종자했구나 이렇게 딱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작 방법은 어떻겠다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83개 투표소에서 모두 다 다 훔친 거예요 동일 비율만큼 조작률을 22% 적용해 가지고 83개 1투표소 83% 빼앗고 아니 82% 빼앗고 2투표소 22% 빼앗고 3투표소 22% 빼앗고 4투표소 22% 빼앗고 이렇게 83개를 딱 이러면 그냥 관내 사전투표 하나 관내 사전투표 82개 관내 사전투표 한 개를 딱 빼앗은 겁니다 22%씩 그렇게가 여러분 딱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정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선거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서 최종 결과가 나온 거죠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는 훨씬 더 많이 조작했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는 조금 낮고 관내 사전투표는 훨씬 더 심하게 조작을 한 거죠 결과가 딱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과가 딱 이렇게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86점이라는 것은 미래통합당의 이은근 후보가 100표를 받았을 때 황운하 후보가 86표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당일 투표에 대패했습니다 당일 투표에 대패한 후보가 사전투표는 대성을 한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이은근 후보가 100표를 받을 때 황운하 후보가 우편투표에서는 177표 관내 사전투표는 128표를 얻은 거죠 82개의 투표소 모두에서 뭡니까 황운하 후보가 승리를 거둡니다 여기다 관내 사전투표를 하나 딱 더하게 되면 83개가 되죠 그래서 승률이 여러분들 몇 프로가 나옵니까 83%가 83대 0이 나오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한 것도 못 이깁니다 사전투표에서 투표소마다 이게 전국에 다 같이 일어납니다 전국에서 사전투표와 관련해서 투표소 레벨에서 승리한 미래통합당 후보가 없습니다 다 이기는 겁니다 왜 조작 프로그램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그럼 딱 정리정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가 더 필요하냐 이야기죠 황운하 후보는 특별히 여러분들 당일투표에서 대패합니다 이은근 후보한테 사전투표에 다 조작을 이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승부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선만 4.15 총선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대선도 이렇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대전광역시 중구 윤석열은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 이재명은 항상 뭡니까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 사전투표 득표를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4에서 12% 정도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대략 10% 플러스 마이너스 10% 조작을 해가지고 대선을 치른 겁니다 왜 조작 프로그램이 같은 게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2017년 대선에 썼던 거를 비용이 안 드니까 또 2018년 지방선거에 쓰고 여러분 그다음 또 비용이 안 드니까 2022년도 4.15 총선 쓰고 2022년도 4.7 보궐 3구 대선에 쓰고 조작 프로그램 돈이 안 들지 않습니까 디지털은 복제가 가능하고 추가 비용이 안 드는 거죠 그 물건 딱 갖고 있다가 또 6월 1일 지방선거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문제와 본질의 핵심입니다 이 사전투표 조작 문제를 방지를 못하면 선거는 지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앞날이 없는 거죠 이런저런 딱한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셨지만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더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강욱 씨 문제 말입니다 변호사 출신이죠 비례대표로 아마 입성을 했습니다 비례대표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비례대표를 열린민주당은 27.85%를 조작을 한 겁니다 당일 투표가 정상이니까 더불어 시민당은 몇 프로 했습니까 10.45%를 더해가지고 조작을 해 준 겁니다 나머지 미래한국당 우리공화당 새벽당 기독자유한국당 다 조작을 해가 뭡니까 사전투표를 뺏은 거죠 기독자유통일당에서 이런 고소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재판 진행 못하겠다 민유숙 대법관 기독자유통일당에 제기한 정당의 선거무요소송 재판 거부의 의미로 피소 외기 별다른 이유 정당이 제기한 선거무요소송 재판을 거부한 민유숙 대법관 공수처에 고발하다 공수처 다 자기 편이니까 이렇게 대법관들이 다 뭉개버리는 겁니다 민유숙 대법관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는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까지 결정하겠다는 말도 없으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9월 7일입니다 1년 6개월 만에 여러분들 소송을 정당 기독자유통일당이 제기한 그런 소위 소송을 선거무요소송을 진행 못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진행 못하겠다 까면 안 되니까 부정성은 탄로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김당국 문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안산 단원을입니다 경기도 5개의 동이 있고 투표소가 40개입니다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전북대학교를 나와서 아주 출시한 인물이 바로 김남국 씨입니다 젊은 사람이죠 안산 단원을 여러분 여기서도 미래통합당은 한 곳도 못 이깁니다 사전투표 성률이 41대 절입니다 모든 투표소에서 다 사전투표는 관내 관회를 불문하고 다 바로 민주당의 김남국 후보가 이깁니다 조작인 거죠 그냥 조작 프로그램이 국민이 뽑아준 것이 아니고 조작 프로그램이 그냥 사람을 뽑아준 겁니다 41곳에서 다 여러분 승리를 한 겁니다 민주당 후보가 이게 다 전국에서 뭐죠 수십 대 제로 수십 대 제로입니다 그래프랑 그리 보면 이렇게 딱 나옵니다 안산시 단원구 의뢰 2020년 4.15 총선에서는 동의 5개입니다 5개의 여러분들 투표소가 모두 합쳐서 40개입니다 여기다 관회 사전투표가 합치게 되면 바로 41개 모두 다 승리를 한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없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후보는 항상 불허 쪽입니다 얼추 11% 정도 조작을 했을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박순자 후보는 항상 마이너스 쪽입니다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3에서 이 그래프 한 장만 한다면 뭡니까 4.15 총선에서 안산시 단원구 의뢰 부정선거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작 프로그램에 의해 투표소 레벨로 동일 조작률을 적용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감행한 겁니다 특정 후보에게 표를 밀어주고 특정 후보에 사전투표수를 뺏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의뢰에서 적용됐고 이 도표는 전국의 모든 곳에서 다 관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뭡니까 전산조작 프로그램이 그야말로 후보를 뽑은 겁니다 국민이 뽑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런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보는 것만으로써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낼 수 있으면 딱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한 11% 정도 조작했구나 11% 플러스 11% 마이너스 11%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계산을 딱 해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김남국의 플러스 12.04% 박순자 마이너스 11.27% 총조작률이 23.31% 안산 단원을 해서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수의 총 23.31%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 표의 절반을 김남국 후보에 밀어주고 박순자 후보에게서 뺏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결과죠 왜 말도 안 되는 결과냐 결과 보시면 됩니다 당일 투표에서 박순자 후보가 큰 폭을 이겼습니다 4.15 총선에서 4% 정도 이겼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표입니다 박순자 후보가 이겼는데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승부를 바꾼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당일 투표에 박순자 후보가 이겼는데도 뭡니까 그냥 전세를 역전시킨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완벽하게 졌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거 보시면 92.3이라는 게 나오죠 박순자 후보가 100표를 받을 때 김남국 후보가 92.3표를 받았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크게 김남국 후보가 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순자 후보가 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40군데의 투표수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낸 겁니다 다 조작을 한 거죠 그래서 최종 결과를 보니까 조작된 표수가 6601표니까 빼고 더하게 해주면 원래는 42,000, 38,000으로 김남국이 이긴 걸로 보이는 김남국 아니 김남국입니다 박순자가 실제로 계산해 보니까 45,000표 대 35,000표로 한 1만표 차이로 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득표수를 조작을 해가지고 표를 이렇게 득표수를 조작을 해가지고 당일 투표 이름 조작을 해가지고 사전투표를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부를 바꾼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된 거죠 김남국 후보가 속한 곳이 여러분들 안산시 얼입니다 안산 단원구 얼 그래서 단원구 값도 한번 제가 심심해서 한번 봤습니다 여기도 조작입니다 안산시는 단원구 값하고 단원구 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단원값은 이렇게 조작하면 고영민 후보하고 김명련 후보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조작률이 좀 낮네요 안산 단원값 바로 옆동네입니다 김남국 후보가 출마했던 안산 단원을 해 바로 옆동네에서 조작이 얼마나 심했는 걸 한번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훨씬 작죠 한 16% 조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일 투표 득표율은 51.9%로 한 7%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원값 같은 경우는 조작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왜 당일 투표가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이겼기 때문에 그러나 조작 프로그램이 무자비하게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설명했던 송영길 인천 계양을 사례처럼 당일 투표가 우시한 지역에 불구하고 민주당 후보들에게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보시죠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이긴 겁니다 7%는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조작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의 고영민 후보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작 프로그램은 조작률이 좀 낮지만 16%지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전투표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했으면 표를 만들어 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지금 단원값이라든지 송영길 인천 계양을과 같이 민주당 후보가 당일 투표에 상당수로 이긴 지역에서도 바로 사전투표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전국의 모든 지역 광주 광역시하고 전남 전북을 제외하고는 투표소 레벨에서 조작 프로그램을 가동시켜가지고 사전투표를 조작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뭐죠 거대 여당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겁니다 투표소 레벨에 몇 퍼센트를 적용했는지를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낸 겁니다 그동안은 그냥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거의 좌우대칭으로 플러스 10% 마이너스 10%니까 조작을 했다 조작한 것을 추정된다 이렇게 하지만 이제는 뭘 찾아낸 겁니까 각 지역구에서 조작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조작률 몇 퍼센트 적용시켰고 실제 득표소가 얼마인지를 다 찾아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런 투표를 완벽하게 훔쳤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일보의 양상훈 주필이라든지 동아일보의 김순덕 대기자 같은 사람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에 침묵하고 지금도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정말 억장이 무너지고 연배가 김순덕 대기자는 저보다 조금 아래고 그다음에 양상훈 대기자는 저보다 한 2년 정도 위니까 거의 동시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언론은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양상훈 주필도 다 아이들이 한 30대고 김순덕 대기자 같은 경우도 20대 정도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당신들 그렇게 할 수 있냐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든 선거를 다 훔친 겁니다 모든 선거를 다섯 번의 선거를 모두 훔쳤고 이제 개봉박두가 뭔가 하니까 2022년도 6월 13일 지방선거를 어떻게 훔칠 것인가 훔칠 것인가 훔치지 않을 것인가 훔친다면 조작률 몇 퍼센트로 할 것인가 이런 거 다 나오는 거죠 오늘 선관위 관계자나 선거 조작 기술자들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완전 범죄가 없습니다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선거 데이터 선거 결과를 발표하지 않으면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가 발표가 되면 이제 조작 프로그램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냥 발표한 그 다음 날 뭡니까 몇 표 조작했는지를 다 발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는 그냥 본질이 뭔가 아니라 사전투표 조작을 막을 수 있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조작 프로그램 가동을 막을 수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사전투표 조작 프로그램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 인시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됩니다 사전투표소에 투표 관련해 직접 범죄 개인 도장 찍으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당일 투표 가면 됩니다 사전투표 조작이 어떻게 이루집니까 투표소 레벨마다 참여한 사전투표에 참여한 투표자 수의 10% 20%를 조작하지 않습니까 그 사전투표 참여자 수를 줄이게 되면 뭡니까 당일 투표를 많이 하게 되면 당일 투표가 정상적인 투표가 되니까 어떤 경우든 간에 그러면 조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은 거죠 그 쉬운 방법을 국민들이 안 하고 사전투표 동료를 국민의힘이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36.9%인가 뭡니까 3구 대선에 사전투표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투표율을 총투표를 기준으로 하면 40%가 넘지 않습니까 정말 참 어떤 때 보면 이 똑똥한 그런 국민들이 바보 천치일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이야기죠 이 정도 밝혔으면 국민들이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밝혔으면 사전투표율을 조작하는 조작 프로그램까지 찾아 냈으니까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2018년 지방성도 전부 다 조작한 거 아닙니까 서울구청장 선거 보시기만 전부 다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구청장 선거만 조작했겠냐 12년은 또 얼마나 조작했겠냐 말입니다 참